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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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런 말 없어졌다 진짜. 반갑습니다. 저렇게 또 잘 통해야 돼 아주. 자 돈뽀라. 돈뽀라. 동자 들어가라 해. 발음 안 된대. 아니 돈자는 뭔지 모르겠는데. 돈뽀라. 돈뽀라. 돈뽀라 터지는 가구 배치. 짠짠짠. 이 밤중에 우리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밤중에 돈뽀라 맞게 가구 배치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든 전 우주에 계시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돈이 최고라고 할 거야. 근데 이제 건강도 그렇지만 돈을 또 최고로 1등으로 잡을 수도 있어. 너무 힘들으니까. 힘들 때는 뭐든지 잡고 싶거든요. 그리고 요번 지금 집에들 계시니까. 집에 가구 배치 그죠? 딱 적합할 때야. 한번 해보시라고. 한 한 달 동안 너무 잠을 많이 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좀 가구 배치를 좀 잘해요. 가구 배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옮겨요. 어떨 때는 좋은 자리 계속 놔두면 될 것을 또 손이 있는 날에 또 툭하니 건드려가지고 동토가 끼고. 그 큐하는 날 탁 옮기고. 애가 좀 이상해 나도. 이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담하지. 어떤 분이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뭐 나가서 지름신이 발동을 하면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제 한 번씩 나가서 쇼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지름신이 와요. 질러요. 그래가지고 지름신이 오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사면 안 되는데 자꾸 옆에서 귀에서 잡신이 옆에서 사라사라사라. 잡신이.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샀대. 여기서 구만을 듣고 내가 이 말 한번 꼭 써먹어야지 이랬는데. 나는 가면 사라사라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 아무 그냥. 그러니까 사라사라보다 더 심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돈보락 터지는 가구 배치를 어떻게 되냐면. 방, 부엌, 화장실, 문 앞에 그 다음에 베란다. 요런 쪽으로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방이 한 칸만 있지 않고 세 개 정도가 기본이잖아요. 방이. 그거는 이제 예전에 제 유튜브를 돌려보면 나올 거고요. 오늘은 돈보락 터지는 가구 배치거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상징하는 것 중에서 우리 이 집안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키 있죠. 금고. 오. 깜짝이야. 너무 놀랐어. 나 지금. 어떻게 맞췄지. 띵통띵. 우와 진짜 진짜 진짜. 재물을 상징하는 금고. 아니 근데 사업장도 아니고 집안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띵 알려줬어요. 또 허주가 옆에서 옆에서 금고, 금고 이랬어요. 깜짝 놀랐잖아. 금고라 그래가지고. 천천히 못 맞출 줄 알아라. 그래요. 재물을 상징하는 게 우리 집안에서 금고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고를 비워두면 안 돼. 돈을 많이 쳐야 돼? 금 덩어리로?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문서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문서, 금 덩어리. 그렇죠. 금 덩어리인데. 금 덩어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돈을 넣어야지. 현금. 금고도 차례대로 넣어놔야 돼. 아. 요즘엔 천천 원짜리 잘 없죠? 그런데도 천 원짜리. 무조건 금덩어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금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 맞지 않게 또 나는 쪼달려 죽겠는데 거기다 돈만 넣고 바라본다는 것도 옳지 않아. 절대 옳지 않아. 그리고 구겨진 돈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고무줄로 막 이렇게 묶는 것도 안 좋다는 거. 종이로. 구겨지니까. 종이로. 그래서 종이는 나뭇 껍질이잖아요. 그런데 고무줄은 나이롱이잖아. 그런 천년백년이 삭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이는 나뭇 껍질에서 오랜 기가 좀 들어가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구겨지지 않아야 되는 돈을 집어넣을 거. 그 다음에 차례대로 집어넣을 거. 그 다음에 빳빳한 그런 신권으로 되도록 이만 집어넣는 게 좋고. 꺼낼 때는 금고하고 대화를 합니다. 금도 몰랐네. 응. 대화를 합니다. 너무 귀중한 내 돈 내 자식 뭐 이런 데든가 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다림질도 한다고 그랬어요. 다림질 하면 내가 볼 때는 신사임당이 좀 뜨거울 거 같아. 그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빳빳한 거 보통 이부자리 밑에 깔아 놓고. 그리고 빳빳을 줘요. 근데 요즘에 명절때 아니고 신권을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카트 여기서. 카트. 그래서 재물을 상징하는 건 금고다. 그러니까 금고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금고를 상징하는 어떠한 물건에 넣어도 된다고. 제가 그전에 얘기했죠. 연두색 나는. 연두빛이 나는. 하늘색 같은 그런 빛이 나는 요강 구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문자 왔더라고요. 그런 거 구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돈을 집어넣고 채우다. 악세사리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우선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 침대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나야 된다는 것도 다 인터넷에 너무 많은 게 나와 있어서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 말고 애정을 상징하는 침대니까 싱글보다는 더블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건 더블이지만 킹사이즈, 퀸사이즈.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혼자 살아도. 혼자 살아도 싱글 요즘에는 자리 배치가 조금 작게 하고 공간에 많이 안 자리한다고 해서 혼자 잔다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뚱뚱하다 보니까 싱글에서 있어도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 몸이 떨어지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애정을 상승시키는 침대이긴 하지만 혼자 살아도 큰 사이즈가 좋다. 그리고 이불 같은 거는 애정이 막 싹트는 거는 그런 건 꼬까라 같은 거, 애들 같은 건 꼬까라가 있으시지만 어른들은 그냥 민자가 좋아요. 체크가 됐든지 민자가 됐든지. 그러니까 왜 호텔 같은 데 가면 하얀 거 있잖아요. 시트. 그래서 아무 모양이 없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호텔 같은 그런 시트가 부부한테는 좋다. 큰 침대에는 좋다. 그리고 비계 따로 이불 따로 매트 따로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기운이 흩어진다. 자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근데 아무튼 좋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원래 세트를 사지 그냥은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정운을 상징하는 건 침대다. 그러니까 침대 위치를 잘라야 되겠죠.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안방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뭐든지 보이면 안 좋아. 우리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정동으로 보인다든가. 그렇죠. 화장실이 정동으로 있다든가. 이러면 안 좋다고 했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침대는 그렇고. 그다음에 하고분과 승진을 뜻하는 것은 책상이래요. 하고분과 승진이나 내가 하고 싶으면 책상을 바꾸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요즘 식탁 갖고 책상하고 버리기 아깝다고. 아니 식탁은 식탁 대용으로. 책상은 책상 대용으로인데. 책상은 뭔가 여기다 열어야 될 서랍도 있는 거고. 여기서 공부 자체를 하고 책하고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도 나뭇가지로 만드는 거고 책상도 다 나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고 뭔가 승진이나 합격이나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내 책상은 올바른 거. 그리고 책상에 여기 못이 박히거나 까지거나 이렇게 기스가 났거나. 이거는 버리라고 할 수는 없고. 고쳐서. 요기들 떼빵질을 해갖고. 떼빵질을 해갖고. 그러니까 뭐든지. 깨지거나 달거나 이러면. 아니 버려도 우리 요즘에는 좀 고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까진 게 조금 까졌는데 버릴 순 없잖아. 요런 거는 떼빵질하고 이렇게 해서. 보이기 흉하면 안 좋다. 보기 흉한 거는 안 좋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책상을 둔 방향에서 창문이 만약에 있다면. 창문을 바깥으로 봤을 때 넓은 시야가 이렇게 보여야지. 갑갑한 이 저기 대벽이 보인다거나. 뭐 전봇대나 아니면 뭐 빼쪽한 전기선 같은 거. 아니면 쭉쭉 나오는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맞냐면 근심 걱정이 많다. 근심 걱정이 많고. 많이 우울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커튼으로 가리거나. 커튼으로 가리거나. 그 바깥을 잘 안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커튼 쪽으로 가려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 위치도 중요한데. 식탁은 보통 사람들이 벽에다 붙입니다. 근데 사실은 벽에다 붙이는 게 안 좋다 그래요. 근데 나와 만약에 둥글둥글하게. 식구들하고 밥을 먹고 싶고. 둥글하게. 원 쪽으로 원한다면. 내가 네모난 식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 네모난 식탁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가족 화학과 이런 걸 하고 싶다면. 벽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안 떨어뜨리려면. 어떤 방법을 쓰시면 되냐면. 하얀 식탁보. 식탁보는 웬만하면 흰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이니까. 그래서 하얀 식탁보를. 원형으로. 네모난 식탁이 있을 경우에는. 원형으로. 그 다음에 내가 원형인데. 좀 네모난 식탁을 갖고 싶다. 그러면 식탁보를 네모난 거를. 그러니까. 가에 막 이렇게 수들어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손수 막 이렇게 지은 거. 그렇게 되면은. 가정에. 화학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보통 대화들이 요즘엔 없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볼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후딱 일어나서. 학교 가고. 뭐. 직장 가고 이러면. 엄마만 덩그러니. 식탁에. 설거지 그릇만 안고 있어야 되잖아. 이런 우울함이 없을 정도로. 자 여기서 잠깐 지나가는 말인데. 그릇도. 내가 너무 싸구려 그릇을 쓰지 말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하는 데는 할 수 없죠. 이제 막 깨지니까. 그런데 가정집에서 내가. 부를 원한다면.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식구들하고 함옥하게 있기를 원한다면. 워낙 세트나. 커피 잔도 세트나. 그 다음에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세트나. 근데 이 세트 중에서 한 개가 깨졌다. 나머지 한 개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푼도 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집이라고 하면. 모든 집이 갖춰져 있잖아. 네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혼자서 밥을 우다다다다다 이렇게 먹게 하면. 부자친구에 반찬 딱딱딱 넣고. 물구릉 넣고. 밥구릉 넣고. 후끄릉 넣고.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정식대로 차려야지만. 밥상은 밥상대로. 침대는 침대대로. 그 다음에 또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자기 역할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화장실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에는 일단 누수가 되는 곳이 없어야 돼요. 곰팡이나 누수가 되는 곳이 있으면. 집안이 경제적으로 점점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점점 떨어지니까. 이 화장실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화장실에는 슬리퍼가 또 중요합니다. 자 슬리퍼를 갖다가 너무 진한 색이나. 이런 강렬한 색깔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한 파스텔톤이나. 그 다음에 슬리퍼에는. 그리고 때가 끼면 안 돼요. 밑에 밑에. 응. 때가 끼면 안 돼요. 이거를 저는 그전에 솔로 닦아서 썼거든요. 그런데도 솔로 닦아서 쓰고. 제가 좀 불편한 데가 있는 아이야. 그래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숙을 좀 파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슬리퍼는 새로 가를 거. 때가 끼면 가를 거. 뭐든지. 물때가 끼면. 이끼가 끼듯이 금전에도. 다 금이 가고. 손대수가 있는 수가 있어요. 화장실하고. 제가 봤을 때. 집안에서는. 화장실하고 부엌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이렇게 봤을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제일 우습게 보는 게. 화장실하고 부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뭐 설거지가 있든지 없든지. 가 아니라.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인다고. 막 수이셔서. 이제 막 이렇게 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많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힘이 있으니까. 정리정돈을 잘 하실 것 같아. 자. 돈 버는 길은 어찌 보면 되게 쉽습니다.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내가 생활권이 좀 바뀌고. 생활 패턴을 좀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런 거를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물건도 바꾸기도 바꾸지만. 첫 번째는 내 생각에.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모든 이물질도 그렇고. 물건들도 그렇고. 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침대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요즘에 원룸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 그리고 통짜로 돼가지고. 원룸에서. 침대 있고. 책상 있고. 이거는.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거지. 여기에서 운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화장술도 옆에 바로 있고. 뭘 놀 수가 없어. 학초도 놀 수가 없고. 제가 말하는 건. 가정집을 뜻하는 거니까. 가정집에서 내 남편도 승진시키고 싶고. 아들 딸내미도 합격시키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병이 안 걸리려면. 부엌이 항상 청결해야 되고. 화장실이 항상 청결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청결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슬리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변기 카바도 중요합니다. 변기 카바를 꼭 씌우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물질이나 병균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이 변기 카바 같은 건 안 씌우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변기통 뚜껑은 항상 덮어둘 거. 그래서 나올 때 나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변기통 뚜껑을 덮어야지. 변기통 그 안에서 나오는 세균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화장실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뚝 싸고 바른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갱이로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뚜껑을 항상 나올 때 접으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균이요.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균들이 우지마치야돼요. 변기통에서 나오는 그게. 그래서 어떤 집에는 변기솔도 없습니다. 변기솔로 하지 않고. 요즘에 방송에서 저도 사는데. 일자로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직 써보지는 못했는데. 그러하듯이 일단 나쁜 기운을 먼저 다 죽여야지만. 공기정화가 돼가지고.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집안을 항상. 양의 기운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음의 기운은 몸이 처집니다. 생각도 처지고. 머리도 처지고. 몸도 처지고. 그리고 아픈 환자가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벽보고 밥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벽 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앉으면 벽이 안 보이잖아. 근데 이쪽으로 앉으면 이게 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벽 쪽을 보고 밥을 먹는 것도. 그리고 혼자 요즘에 혼술밥. 뭐 혼밥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식탁에서는. 그리고 인스타트 식품이 좀 안 좋다는 거. 웬만하면 된장찌개를 끓이든. 뭐를 끓이든. 근데 이거는 그냥. 불을 상징하는 거였다. 이거 재물을 얻고 싶고. 그다음에. 돈벼락 터지는 가구 배치다. 이거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다 따라하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복을 받으려면. 요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자 문 앞이 있습니다. 신발은 늘 가지런히 있어야 되고. 발판은 항상 깨끗한 걸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꽃가라가 있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시커먼 거 말고. 화사한 거. 밝은 거. 밝은 거. 우리는 요즘에 빨기 힘들다고. 떼 탄 거 보이지 않는다고. 검은색을 주로 이제 회색이나. 네. 이런 계통을 많이 쓰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화사하고 꽃구림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 입구에다가는. 항상 그 향기 나는 그런 거를. 뿜어 놓게 해야 되든지. 사람이 문을 열으면. 일단 기분이 좋게. 우리가 화장실이나 보통 부엌에 가서. 만약에. 차 문을 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문을 열을 때. 캣캣한 냄새가 들면. 기분 안 좋잖아. 그래서 상쾌한 냄새가. 내가 문을 열면 맞을 수 있도록. 가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 향기 나는 물건을 둬가지고. 문을 열면. 향기 나는 것부터. 들어오는 입구부터. 기분이 좋아야지만. 들어와서도. 찝찝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물은 베란다로 갑니다. 뭐지. 겨울에는 응접실로 가지만은. 이제. 여름에는 베란다 쪽으로 다 있습니다. 자. 이것도. 키 순서대로 주는 게 좋습니다. 키가 큰 거는. 가해 쪽으로 가고. 얕은 거를 일수록. 이렇게. 키 순서대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햇볕을 많이 받는 거. 햇볕을 덜 받는 거. 음의 기운에서 키우는 식물. 양의 기운에서 키우는 식물.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이 가구 배치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 같은 거는 움직이기 힘들으니까. 이제. 보통 침대. 식탁. 책상. 그 다음에 뭐. 단스. 서랍장. 막 이런 걸로 좀 옮기긴 하는데. 봄 가을로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봄 가을에는 모든 게. 봄에는 만물이 상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는 적이지만. 가을에는 또 내가. 또 우수해져 줄 수가 있고. 또 분위기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커텐이나. 이런 것 쪽으로. 바뀌시는 게. 봄 가을로 이렇게. 바꿔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벌락 터지는 가구 배치는. 인터넷을 많이 뒤져봐 놓자. 나와 맞는 색깔. 나와 맞는 가구. 이런 것 쪽으로. 해셔야지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펼쳐봤으니까. 화장실. 부엌. 그 다음에 문 앞에. 베란다.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작은 방. 큰 방. 이런 거를 잘 따지셔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시면. 꽃 한 그릇이라도. 나한테. 나한테 맞는 거. 이런 것 쪽으로 하시면. 운이. 죽진 않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가구 배치를 했을 때는. 그것 또한. 동통하나 하니까. 이럴 때는. 임금왕자를 써서.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두께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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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다고 하지 말고. 다른 멘트로 바꿔. 그 밖에 없죠. 여뽈요. 봄이니까. 초록초록. 파릇파릇. 통통 튕기는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쪽 나른해잖아요. 또 그런거. 나른한거는요. 왜 그런거야. 저기 봄되면은 우리가. 상추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상추에는 잠오는 기운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 우유같이 뚝뚝 떨어지는거에요. 국물 나와요. 그 일을 못하라.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상추를 많이 곁들여서 먹으면. 그 졸음이 많이 온대요. 그래도 몸에는 좋잖아요. 그래서 물만 먹고 자라는 상추가 왜 몸에 좋을까 생각했는데. 상추를 뚝 떼면은요. 거기서 진짜 하얀 우유같은 진이 나오더라구요. 그렇죠. 상추를 제가 작년에 따왔거든요. 대에서. 대에서. 그 진이 무슨 역할을 하는거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나 졸려오는지. 그래서 저녁때는 상추 먹는게 좋대요. 네. 그걸 우리가 어디다 넣어요? 뭐를요? 상추를 따다가. 사오면. 냉장고에 넣어요. 그렇죠. 냉장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겁니다. 아. 알았어요. 냉장고에 상추 오래두면 왜. 상하잖아요. 그죠? 검은 비닐에 넣어놓으면. 비싼 그릇에 넣으면 안상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다른 멘트가 나오고. 다른 것 쪽으로 조금 이제. 바뀌어서 나와야죠. 자. 곰단장 2가 되겠습니다. 곰단장 집단장 2가 되겠습니다. 네. 첫번째는 욕실이었고. 두번째는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자. 또. 청소하기 싫은 곳 중에서도 냉장고야. 맞아. 우리가 검은 비닐에다가 막 사다가 쟁여만 넣었지. 뭐가 되는지 모르고. 결국은 나중에. 습기가 날아가서. 고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날아가서 버리게 되고. 또 뭐가 되는지 모르고. 요리 날짜가 지났고. 상해서.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났고. 상하진 않아도. 냉동실에 있으니까 상하진 않았는데. 색깔이 변하고 변질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음식은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과도 어차피 연관이 있는 거죠. 옛날로 말하면 그래요.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곶간. 곶간입니다. 근데 이제 쌀을 넣고 재물을 먹을 것을 쟁여놓는 곳을 곶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냉장고에 쌀을 넣지 않습니다. 쌀통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렇지만 그걸 주방에서 쓰는 거고. 냉장고는 수의 기운입니다. 왜냐면 수분이 많이 나는. 물 쪽으로 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냉장고 옆에는 화의 기운이 나는. 불 기운이 있는 것을 같이 넣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이 운과 이 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물건하고 반대되는 물건하고 놓으면. 이 집안의 기운이 스무스하게 갈 수가 없어요. 통로를 잃은 거지. 이쪽으로 흐름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오. 너무 잘 알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또.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되지 않고. 다 꽉 차 있는 경우에도. 말다툼이 나고.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말다툼이. 남편과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도 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일단 냉장고는 내가 김치와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보관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냉동실에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얼려야 되는 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서. 그냥 사다가 쟁여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할 줄을 모르는데. 이 날짜를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날짜는 못 쓰더라도. 네. 이것을 검정 비닐 위에서. 투명 비닐. 저기 지퍼백이나. 네. 투명 비닐 위에 아니면 용기에. 네. 보이는 용기에다가. 씻혀서 놓는 것만이라도 실천을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뭐를 꺼내서 해 먹을 수도 있고. 네. 해 먹을 때 편리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시끄러운 일. 말다툼하는 일. 요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음. 그러니까는. 정리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자. 냉장고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뭐가 됐든.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 묵었던 겨울에. 겨울 내내. 그냥 묵은 김치. 여기서 가져온 김치. 저기서 가져온 김치. 막 여러 가지를 놨었던 거. 이번 기회에. 봄단장에. 네. 집단장으로. 냉장고를 하루 날 잡아서. 싹 모조리 꺼내가지고. 싹 청소를 하시면. 집안 분위기가. 바꿔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옆에는. 아까. 화의 기운을 놓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의 기운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네. 전자렌지. 밥솥. 그 다음에. 가스렌지. 응. 가스렌지. 이런 걸. 만약에 집이 좁아서. 가스렌지 옆에. 만약에. 냉장고를 놔야 된다고 하면. 벽을 치시면 됩니다. 가벽을. 가벽을 치시면 되고. 가벽으로도 막아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화장실이 정면으로 보일 때는. 가벽을 쳐라. 커텐으로 쳐라. 요런 거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저도 유튜브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생선과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선에 포함되는 건. 닭도 포함이 되고. 오리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날개짓 하는 거. 네. 조류과. 꼭 하늘을 날지 않아도. 조류과에 속하는 게. 닭도 되고. 오리도 되고. 생선과 같이. 날개가 달렸으니까. 날지는 않지만. 헤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엄치는 생선과. 고기와. 이렇게 같이. 합세해서 놓으면. 요것도 한 가정이. 화복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섞이면. 섞일수록.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선은. 생선 따로 칸. 같은 냉동실이라고 하더라도. 생선 칸. 고기 칸. 야채 칸. 이. 얼려있는 칸 칸이. 틀려야 된다는 거.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동적인 식재료하고. 정적인 식재료하고. 합쳐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는. 잘 알아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거나 다 놨잖아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생선하고. 뭐. 고기하고. 같이 논내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트러블이 생긴대요. 그래서. 시끄러워지거나. 집안이 우울해진다거나. 그래서 우울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이제. 병적으로 오는. 이거를. 빨리 빨리. 캐치를 못하고. 그냥. 가정적으로. 이제. 가정주부가. 내가 뭐. 갱년기가 와서 그랬나 보다. 내가. 우울증이 와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집안에 일이 하기 싫다. 움직이기 싫다. 뭐 하기 싫다. 그래서. 청소 같은 건 잘 안 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면. 길가 되잖아요. 그렇죠. 봄단장이라고 할 때. 한번 해놓으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넣으면 되니까. 소복이 닭고기. 근데. 거의 주부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은 잘 가. 그렇죠. 한 보름 정도는 잘 가. 봐보시면 막 집어는.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개판 되는 거야. 이제. 그랬는데. 이. 부잣집. 그 다음에 뭐. 재벌들 이런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탁탁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키는 사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부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찮음. 뭐 게으름. 이런 걸 피게 되어 있거든요. 빨리 해야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내가 다음에 해야지. 일단은.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막. 처박아 두는 거야. 그러면. 이 식물들에서. 이. 고기나. 이런 식재료에서도. 나쁜 기운이 나온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는 같이 놓고. 네. 오리, 닭, 생선은 따로 놔라. 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하고. 닭고기하고 같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오리고기하고 같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분리시켜서 놓으시면 돼요. 야채는 야채대로 놓고. 응. 야채는 야채대로 놓고. 그러니까. 동적인 식재료, 정적인 식재료. 이런 거. 식물. 야채를 얼리실 때는. 이 얼려도 얼리는 과정에서 나쁜 기운을 뿜어내기 때문에. 냉장고 자체. 왜 우리 냉동실을 열어면 캐캐한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약을 집어넣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리는 과정에서도 다 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즘에 뭐 코로나 이러면 추우면 더 나온다 이랬듯이 병균이 꼭 더운 곳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려있는 상황에서도 나쁜 기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번째로는 제가 냉장고를 찝었는데 이 냉장고에서 신선한 야채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 몸에 들어가는 자체도 신선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에 좋아질 수 있는 거는 그 계절에 맞는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드시냐면 냉이나 달래나 이런 거 푸릇푸릇하게 나오는 뿌리 음식 이런 뿌리 음식을 같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뿌리 음식을 다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끓여 드신다든가 이러면 봄철에 기운 떨어지고 내가 겨울 내내 게으름 피고 이렇게 맛 안 움직이셨던 거 이런 된장으로 해서 입맛도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건강에 머리가 일단 세포가 살아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된장은 어디서나 다 좋아하는 된장이잖아요. 그렇죠. 쓸모가 많은 게 된장, 꼬치장이고 간장이거든요.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친정집에서는 절대 꼬치장, 된장, 간장을 얻어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그 집에 복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래서 딸내미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는 그거를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된장, 꼬치장, 간장이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알죠. 그래서 장독대에서 햇볕을 맞고 비도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기운을 다 길을 맞은 그거를 갖다가 그 위에다 물 떠 놓고 칠성인전에 빌고 내 자손을 빌고 모든 것이 그곳에서 행해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거의 이게 우리 가스레인지 밑에 양념통이 있는데 거기에 간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할까봐 다 냉장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식재료가 다 섞어서 들어간단 말이야. 간장이 됐든 다시다가 됐든 다시마가 됐든 멸치가 됐든 모든 것이 다 냉장고, 냉동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나왔을 때는 이 바람과 습기와 이런 온도에 한 번씩 이게 맞거든요. 그 맞은 거를 다시 공기와 이게 접촉이 돼가지고 다시 냉동실에 들어가면 맛이 변질되고 그 다음에 나쁜 기운이 다 이렇게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소화도 안 되고 나쁜 기운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고 제가 쉬우면서도 어려워 사실은.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렇지. 우리가 모든 것을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귀찮음만 이렇게 하면 어쨌든 검정 비닐을 쓰지 말 거 정리정돈을 잘 할 거 이러면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니까 이것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오늘부터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곳에 주방이라는 곳에 또 옆에는 관엽식물을 하나씩 놔두는 것도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되면 이제 엄마들이 시장가서 어디가서 막 식물들을 많이 사오거든요. 근데 예쁜 꽃 피우는 것만 사온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렇게 습기가 있는 곳에는 식물이 좋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말했듯이 관엽식물이나 뭐 무슨 개운 죽이나 이렇게 됐듯이 쉽고 키우기 쉽고 잘 안 죽는 거 물만 줘도 그냥 잘 자라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거는 키우기 쉬워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푸릇푸릇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걸로 돈이 별로 안 들어가도 내가 얼마든지 가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좀 버리세요. 네. 오래된 거. 냉장고도 일단은 좀 비워놔야 돼. 그래야 채워집니다. 그래야 나쁜 운이 없어서 돈이 나가는 거 새는 거를 안 그러면은 지출이 계속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적자나는 걸 피하시려면 냉장고를 너무 꽉꽉 채우시면 안 되고 알뜰하게 검정 비닐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안단장 2 냉장고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꿀팁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 aura